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오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요. 장로의 신저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세월의 문담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을 승낙하느냐. 교회의 화편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냐. 주 안에서 본도의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예에 이익을 할 때는 그 노예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상보대를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 이거나 강도사님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 글로벌 총신대학에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게 하시고 소중의 과정을 거쳐 오늘 이렇게 강도사 인어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바랍기는 이거나 강도사님 성령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벼락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천국보공 저파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이거나 강도사님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.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